한국과 함께ollo 2000000원 운동과는 실패했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이벤 하도우라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사막 도시예요 원래는 사하라 사막 바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가려면 13시간에서 15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서 좀 쉴 겸 우리나라 사막 도시입니다 모로코 티셔츠 그룹이랑? 팍시 너무 좋아요 나이스 머리를 쓰담쓰담 물 때까지 말했더라 까먹다 하천가도 나오던데 막 갈 수 있는 글래디에이터 왕자의 게임 진짜 저희가 아는 사막 배경으로 왠만한 영화는 다 여기서 찍었다 해도 진흙 벽돌집입니다 이런게 다 자세히 보면 지푸라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벽돌집들 진흙으로 된 전형적인 모로코아마 건물 양식이라 해야되나? 그런 거 보여요 초마현에 와 멋있다잉 저기로 와 돌다리 여기가 또 기념품샵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직접 사는 가구도 몇 가구인가 있다고 들었던 거 같거든요 유머민들이 옛날에는 엄청 사소한 것들로 전쟁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숨어 지내기 위해서 이 요새를 성을 만들어서 지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네요 이..이거 이걸로 만든 거 같아 이게 다인가? 여기 아브라카다브라 사막 낙타워 나왔어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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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프랑 흰색 흰색 인디고 와 이렇게 만드는구나 땡큐 자 잘생각 하고 단체로 2,30명 최소 2,30명 투어도 진짜 많아요 지금 여기 식량 창고 저기는 식량 창고래요 식량 창고 식량 창고 식량 창고 식량 창고 이야 돌 많이 돌이 났네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? 바로 도착 유튜브 잘 되게 해주세요 로또 음료도 냉장고가 없으니까 미지근한 거 와 카페 비웁니다 너무 더워요 와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아 미지근 주스 2개에 콜라 짜깐깐에 물 하나 했는데 85원 딜안 났어 헬로 이거 진짜 집인가봐 헬로 헬로 도와 부자비 때 아아 네 와 대박 시원하다 엄청 안에가 시원합니다 에어컨 이런거 필요하고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그래 이런데 한번 보고 가서 다행이다 생각보다 큰데 그래 오 두고 주무신다 주무시고 계셔서 깨시끗하게 하면 안되겠어요 우와 이런뷰구나 오 그물들이 엄청 자세해보여요 아 그리지 그리지 아 그리지 고맙습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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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 이리로 나오려는가? 대박이다, 진짜 여기 또 일본 분들도 여행 많이 오셨어요, 투어로 여기 다 일본 분들 와 진짜 예쁘다 전주 한옥 마을인가?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, 사요나라 사요나라 너 꾸리야 꾸리야? 예 제가 이 차단댑니다 근데 이 한번 싹 봐줘야 되거든요 와 진짜 어 모로코 남정네 손을 잡아보네 너 동전있나? 3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0 30 30 30 10 10 10 10 야 모로코 남자 손 처음 잡아본다 부드럽더라고 어 부드럽더라고 네들이 기억해 난 솔직히 안 잡아줘도 되는데 하늘 안 잡아준다 해 네 아 아 아 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괴퍼인가? 안 안택당한 것 같은데 못가게 안 떠나 가지 말라고? 왜 이렇게 기를 막냐? 일로 와봐. 츄르 줄게, 츄르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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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파. 여기 밑에 있네. 여기, 여기, 여기. 배가 너무 고팠나 봐. 보이나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좀 짠하다. 사망이라서 먹을 게 없나 봐. 이제 없어. 이제 좀 보내줄래? 빠. 야, 진짜 맛있는 거 죽다. 여기 츄르 유행하게 좀 배고픈 애들 잘 죽고 있어요. 네. 프리래, 프리래. 챌린지, 챌린지. 그래도 매너 있다, 프리라고. 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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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 청년들은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10D람씩 받으면서 돌고 있는 것 같아요. 야, 뷰... 청년들은 커피만權 medi거나 소금하러 가야 돼요. 오! 야, 뷰! 피아, 포르투개스! 포르투개스? 몇 차례 vol? portugal? 아, și... 폴?, 폴? 네, 2%. 폴? 폴? 2%, 2! 투 투 투! 린아 어때? 총 1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에 가야 하라고 말하네 누나 캐리어가 부서져서 제가 아까 하다가 제가 부러뜨렸어요 손잡이가 싹 날라가 버렸어 손잡이가 진짜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이제 사하라 사막 가려면 메르주가라는 도시를 가야 되거든요 거기 사하라 사막 투어도 미리 예약해 놓고 하나는 어디라며? 짐 가방 하나당 맨날 이렇게 셀프로 사서 붙여야 돼요 바로 데리러 오셨다 투어 신청해서 픽업 해주시거든요 여기 사하라는 알리네랑 핫산넬 두 개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저는 핫산넬을 예약했습니다 푸샷 아와리오 굿 아 굿 아 타이어드 타이어드 아 타이어드 아 스텝바이트 와 핫산넬 부자시다 대저택 수영장도 있고 맛있어 냄새 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마라케시에서 왔어요 아 아뇨 와르 자자트 와르 자자트? 네 음... 네 하하하하하하 마함메 하하하하 맛있게 드세요 아하하하 오 이 파스탄인가? 오? 와 아주 탕진 요리입니다 와 와 코스로 높이네 여기 100만원 밥집보다 더 맛있는데 나 지금 먹을 것도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90가지 고프로는 안 찍겠는데 사막 지역이라서 별도 잘 보이고 1박 2일 투어 갈건데 오후 출발 4,5시 출발하는 걸로 갈 것 같습니다 좀 푹 쉬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하라 사막입니다 와 지금 여기서 밥 먹으러 잠깐 마을 가고 있어요 그 전에 있던 도시는 도시네 좋은데 마그네틱 모로코식 보리도 모로코식 보리도 40이였나? 35? 진짜 장난이다 보통 모로코 샌드위치는 이런 거 말고 국민 제일 그냥 빵 엄청 딱딱한 빵에 넣어주는 샌드위치들이 많아서 봤던 거 실제 전갈을 넣어놓은 리얼? 맞아 리얼 이거 리얼의 디저트 오오 괜찮네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프렌치 프렌치 침칭 침칭 프론치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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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안 깎아주시는데는 안 깎아줘요 어디람 조차도 그니까 알람 아하하하 R 무하메 오 오 진짜 머리 안들어갑다 아 한국 여자분들 다섯 분이랑 이렇게 해서 한 일곱 야 한 3분 타고 하니까 딱 일곱마리가 되게 타고 있네요 저희 탈거 대박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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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으면 안되겠다 아파냈는데? 개 무서운데? 나 무서운데? 머리에 파리들이 엄청 많이 있고요 지금 몇십마리 있는거 같아요 파리가 머리가 귀엽네 귀엽다잉 확실히 덜 덥네요 날씨도 바람도 선선해 불고 좀 빡세 걷는것도 좀 이상해봤고 아픈가? 다들 그 컴퓨터 바탕화면이라 앉으러 갔다 와 진짜 아프다 너무 힘든데 이거 타는거 너무 앞으로 쏠린다 이 중간 점검 정비좀 해야겠다 이거 잡아 잡아 전반쪽으로 끌어오어 만져도 된대요? 네 만져도 된대요 되게 순해요 이렇게 코 조금 만져도 기운모 전반쪽으로 낙자가 제대로 안 됐나봐요 내 몸이 비틀어졌나 공포가 안파린다 오오 시원하겠네 그래 이리 가야겠다 미끄럽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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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느린데 너무 느린데 배가 안 나간대 오오 역시 경험자 너무 안 나간다 저게 더 이리다 저 들고 오는거 안가 오 좀 빠른데 오오 제대로인데 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안타야겠다 게임사 앉아 앉아 아래에어폰 아 열심히 잘해준다 대기다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안 힘들어 오 괜찮은데 근데 이거 순둥순둥하는거 오케이 요 요 저 누나 밥먹은 맥주에요? 어 사막에 맥주 아 그래도 맥주만 아 좋아 근데 먹고 아 아 아 사진 찍는 시간이 뭐 한 절반인거 같아요 저 우윤이 사막은 안가봤지만 우윤이 사막만큼 이 가이드분이 사진을 좀 찍어주시네요 여러가지 오케이 아 아 아 아 떨어지겠는데 까봐 완전히 이쪽으로 휘었어 드디어 도착 한 30-40번 더 탄거 같은데 아 아 아 35 아 21 이렇게 팀으로 다 한 방식 줍니다 한 침대긴 하지만 놀러갈때도 항상 애들이랑 누나랑도 다 한 침대 쓰기 때문에 변기가 연결되어 있는게 신기하네 아 와인도 있어요 아 아 사오신거에요? 와 와인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드세요 저 와인 한잔만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니 아니요 조금만 저희 다 못 먹어서 많이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짠 짠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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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파이 아 아 너무 좋아 반갑습니다 뭐야 다 동상인데 어디 가야 어디 가야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어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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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골라온다 이렇게 해야 좀 아니 진짜 웬만한 레스토랑보다 맛있다니까 이거 사마니오 아 아 복스 와 복스 한국어였네 할머니가 볼 수 있어? 아 아니 남은걸 아 고양이랑 다 주는구나 정반데 아니다 아니다 별 보러 가사 별 별 별 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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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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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있었어요. 아 그때는... 수편하실 줄 알았죠? 한, 한, 한은 줄 아시죠? 네. 다들 부지런하군. 해보러 갔나 봐요. 씻을 수 있게 해줘요. 아아아 아아아 아아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는 못 드리고 너무 사막이 너무 5성급 호텔 수준이었어.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힘들었고 낙타 타는 거가 제 낙타가 좀 이상해서 그게 좀 힘들었지. 전혀 자고 씻고 하는데 전혀 문제없어. 사막이라는 거를 잊을 정도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디오스! 엥뚱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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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